이전에 몇 개의 영상에서 우리는 사이크리 코드, 즉 순환 코드를 배웠다. 이것은 메시지 폴리노미얼, 즉 정보 다항식과 관련이 있으며 그것들을 특수한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 즉 생성 다항식 GX를 곱해서 효과적인 코드워드 다항식을 얻는 방법이었다. 이번 예에서 메시지 다항식은 3차원 공간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최대 차수는 E이기 때문이다. 제너레이터를 곱한 후에 코드워드 다항식은 6차원 공간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최대 차수는 O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리드솔로몬 코드를 배우려 한다. 리드솔로몬 코드는 순환 다항식 코드로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것처럼 생성 다항식 GX를 사용한다. 리드솔로몬 코드의 특수한 점은 길이가 K라는 메시지와 길이가 N으로 이루어진 주어진 코드에 대해 코드와 코드 사이에 이론적으로 가능한 많은 수의 코드워드 간의 최소 거리 D를 제공함으로써 이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오류 수를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드솔로몬 코드는 Maximum Distance Separable 즉 MDS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리드솔로몬 코드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논바이너리 코드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코드워드가 0과 1로 구성된 바이너리 코드만 연구해왔다. 논바이너리 코드에서 코드워드는 심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알파, 데타, 감마, 델타와 같은 그리스 알파벳을 사용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모든 코드워드는 어떤 종류든 간의 컴퓨터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컴퓨터는 0과 1만 처리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심볼과 논바이너리 코드도 사실상 0과 1의 조합이다. 하지만 관건은 논바이너리 코드는 우려가 있는 계기에 0이나 1을 수정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논바이너리 코드는 전체 심볼을 한 번에 정정한다. 이것이 어떻게 잘못을 바로잡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만약 우리가 이전에 본 표준 바이너리 코드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몇 개의 바이너리 코드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오류가 있는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빨간색으로 돋보이게 표시하였다. 감마 코드워드는 내부에 오류가 단 한 비트만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베타 코드워드에는 7개의 오류 비트가 있는데 이 오류는 너무 많아서 우리는 복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오류는 바이너리 코드로 바로잡을 수 없다. 현재 논바이너리 코드워드 세계에서 우리는 이런 모든 비트들을 4개의 심볼의 시퀀스인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간주할 것이다. 심볼의 내부 부분에 오류가 있으면 해당 심볼은 오류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여기 알파랑 델타 심볼은 문제가 없지만 베타와 감마 심볼은 오류가 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두 심볼 베타와 감마가 여러 개의 심볼로 구성된 더 큰 코드워드 중에 단지 두 심볼일 뿐이라면 우리는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단지 몇 개의 심볼 오류 때문에 코드워드가 망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너리가 아닌 심볼을 사용하는 장점은 심볼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광범위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련의 코드워드에서 단지 몇 비트의 오류를 포함할 때 이를 버스트 오류라고 부르는데 버스트 오류는 바로잡기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버스트 오류는 전체 코드워드를 완전히 교란시켜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바이너리 코드는 몇 개의 비트들이 코드워드 중 한 개의 심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련의 코드워드에서 단지 몇 개의 심볼에만 영향을 주므로 쉽게 오류를 정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심볼과 논바이너리 코드워드는 파이나이트 필드 즉 유한체라고 불리는 특수한 집합의 구성원이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소수의 차수를 가진 유한체에 대해 토론할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수 급수를 가진 유한체에 대해 토론할 것이다. 우리가 잊은 코드를 배울 때 우리는 마드2가 x와 인접한 정수의 다항식으로 메시지와 코드워드를 만들었다. 이것은 x 변수로 이루어진 다항식을 의미하며 개수는 정수의 마드2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래서 개수는 0과 1이다. 논바이너리 코드에 대해 우리는 q진수 코드를 연구할 것이다. 이것들은 x 변수 중에 다항식이며 개수는 q차수의 유한체에서 나온다. q차수를 가진 필드가 있다고 할 때 이 필드에는 q개의 구성원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칠차수 필드에는 7개의 구성원이 있다. 따라서 필드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필드라 함은 우리가 물리수업에서 보아왔던 벡터필드나 스칼라필드와는 무관하다. 여기서는 하나의 대수학적인 필드를 말하는데 이것은 추상 대수학에서 나온 정의이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필드는 어떤 무더기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더셈 뺄셈, 꼽셈, 나누셈 연산이 의미가 있어야 한다. 필드에 대한 좀 더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정의가 있는데 필드에는 결합성과 교환성 같은 속성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세부사항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필요한 경우 공식 정의된 링크의 설명을 보면 된다. 만약 어떤 무더기가 있어 더셈, 뺄셈, 꼽셈, 나누셈이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이 무더기를 필드라고 할 수 있다. 실수, 복소수, 유리수는 모두 필드의 예이다. 이 필드들은 무한필드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모두 무한계의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수는 필드가 아니다. 왜냐하면 더셈, 뺄셈, 꼽셈이 정수에 대해 쉽게 정의되더라도 나누셈이 항상 정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을 3으로 나누면 정수 2가 확실히 잘 계산되어 나온다. 그러나 4를 3으로 나누면 2에 해당하는 정수는 없다. 두 정수 사이의 나누기는 항상 다른 정수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수가 필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나누셈이 잘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넌 바이너리는 유한체로 정의되는데 유한체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두 의미가 있는 집합을 의미한다. 이 집합에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다. 따라서 실수와 복소수, 유리수는 무한체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궁무진한 수의 원소가 있기 때문이다. 유한체의 예는 정수마드2, 정수마드3, 정수마드5를 포함한다. 이 집합에서는 나누셈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 정수사를 3으로 나누면 결과가 정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수마드5에서는 4를 3으로 나누면 확실히 합리적인 답안이 존재한다. 이런 나누셈의 관건은 멀티플리커티브 임버스, 즉 곱셈역원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의 수 x의 멀티플리커티브 임버스는 마이너스 지수의 익스포넌트로 표시한다. 우리가 어떤 수 x를 그 수의 임버스로 곱하면 우리는 숫자의 1을 얻는다. 예를 들어 실수에서 7의 멀티플리커티브 임버스는 7분의 1이다. 7 곱하기 7분의 1은 1이 되기 때문이다. 멀티플리커티브 임버스는 나누셈을 도울 수 있다. 왜냐하면 나누셈은 사실상 위장된 곱셈일 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실수에서 22를 7로 나누는 것은 사실상 22를 7의 임버스로 곱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22 곱하기 7분의 1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정수 마드 5에서 4를 3으로 나누는 것을 생각해보자. 이것은 4의 3의 멀티플리커티브 임버스를 곱하는 것과 같다. 정수 마드 5 중 3의 임버스는 2이다. 왜냐하면 3 곱하기 2는 6이고 마드 5를 취하면 1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4를 3으로 나누는 것은 4를 3의 임버스로 곱하는 것이 되고 4를 2로 곱하면 8이 되는데 8의 마드 5는 3이다. 그래서 4를 3으로 나누는 것은 정수 마드 5에서 의미가 있게 된다. 비록 일반 정수에서 의미가 없지만 모듈로에서는 의미가 생긴다. 정수의 마드 2, 3, 5, 7 등 2집합의 0이 아닌 모든 구성원은 멀티플리커티브 임버스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0이 아닌 이미의 두 숫자 사이의 나누셈을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이들이 모두 유한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수 마드 4, 6이나 마드 8은 유한체가 아니다. 모든 구성원이 멀티플리커티브 임버스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집합은 왜 멀티플리커티브 임버스가 없는 것일까? 비결은 소수에 대해 마드를 취하면 0이 아닌 모든 수는 멀티플리커티브 임버스의 존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2, 3, 5와 7은 모두 소수이기 때문에 이 집합들은 유한체이다. 그럼 왜 정수에서 소수의 모듈로는 항상 유한체가 되는 것인가? 하나의 예를 통해 원인을 알아보자. 정수 마드 7을 생각해보자. 구성원은 0, 1, 2, 3, 4, 5와 6이다. 이제 이 숫자들의 5를 곱해보자. 그래서 0 곱하기 5는 0, 1 곱하기 5는 5이다. 2 곱하기 5는 10인데 이것은 마드 7을 하면 3이 된다. 3 곱하기 5는 15이고 마드 7을 하면 1이 된다. 다른 숫자들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7개의 숫자를 얻게 되는데 결과는 단지 원래의 숫자를 다른 순서로 배열하는 것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3 곱하기 5를 하면 1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5의 멀티플리커티브 인퍼스가 3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수 마드 8로 같은 시도를 해보자. 그 구성원은 0에서 7까지의 정수이다. 이 숫자들의 5를 곱해보자. 그러면 원래의 8개의 숫자가 단지 다른 순서로 배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점은 5 곱하기 5가 1이므로 5의 멀티플리커티브 인퍼스는 5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수 마드 8에서 5는 멀티플리커티브 인퍼스가 5 자신이 된다. 이제 집합의 숫자 1을 곱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정수 마드 7에 2를 곱하면 숫자를 재배열하는 것이고 그러면 4 곱하기 2는 1이 된다. 그래서 정수 마드 7에서 2의 멀티플리커티브 인퍼스는 4이다. 이제 정수 마드 8에 대해 2를 곱하면 재미있는 일이 발생한다. 전체 집합의 전체 숫자가 재배열되지 않고 0, 246, 0, 246을 얻게 된다. 우리는 오리지널 넘버의 서브 집합에 해당하는 수를 반복해서 얻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결과가 1이 아니라는 것이다. 숫자 1을 곱했을 때 그 결과로 1을 만들어주는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정수 마드 8에서 2는 멀티플리커티브 인퍼스가 없다. 이런 이유로 정수 마드 8은 필드가 되지 않는다. 정수 마드 7에 대해 모든 0이 아닌 숫자들은 멀티플리커티브 인퍼스가 존재한다. 그러나 정수 마드 8에서는 어떤 숫자는 멀티플리커티브 인퍼스가 있고 어떤 숫자는 없다. 이것이 바로 정수 마드 7은 필드가 되고 정수 마드 8은 필드가 아닌 이유다. 이 영상을 끝내기 위해서 나는 정수 소수 p의 마드가 모든 0이 아닌 구성원에게 멀티플리커티브 인퍼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증명은 모순 방법을 통해서이다. 정수 마드 p를 취해보자. p는 소수이다. 그러면 구성원은 0에서 p-1의 정수이다. 그리고 이 숫자들을 정수 마드 p의 0이 아닌 숫자 m을 곱한다. 따라서 m은 0에서 p 사이의 정수가 된다. 만약 m에 인퍼스가 있다면 그것의 숫자 1은 반드시 결과의 하나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m에 인퍼스가 없다고 가정한다. 이는 숫자 1이 결과의 하나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결과가 적어도 같은 숫자의 중복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와 j가 정수 마드 p의 두 구성원이라고 가정하면 m을 곱했을 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두 개의 숫자 중 i가 큰 숫자라고 하자. 그러면 i가 j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m 곱하기 i와 m 곱하기 j가 같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등가의 마드 p이다. 이것은 m 곱하기 i와 m 곱하기 j가 p의 몇 대수로 분리된 것을 의미하며 p 곱하기 n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만약 두 개의 i와 j가 모두 같은 수에 맵핑된다면 우리는 방정식 m 곱하기 i-j가 p 곱하기 n과 같게 된다. m이 0과 p 사이에 있고 ij도 0과 p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만일 p가 소수라면 i-j는 p의 몇 대수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 이것은 7보다 작은 두 정수를 곱해서 7의 배수를 얻으려는 시도와 같은 것이다. 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7의 배수를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마지막 7은 이미 우리의 곱셈에 있기 때문이다. 7은 소수이기 때문이다. 유일한 결론은 양쪽 모두 0과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i와 j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두 숫자가 m을 곱한 후에 같은 결과로 맵핑된다면 실제로는 둘은 같은 숫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m을 곱한 후에 결과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숫자 1은 결과의 어딘가에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m의 멀티플리커티브 인퍼스가 있다는 것을 보증한다. m은 정수마드 p의 0이 아닌 구성원이기 때문에 정수마드 프라임의 모든 0이 아닌 구성원은 멀티플리커티브 인퍼스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수마드 프라임은 항상 하나의 필드를 형성하게 된다. 만약 p가 소수가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숫자 8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의 결과는 0이 아니다. 2에서 2 곱하기 5와 2 곱하기 1은 8의 배수로 분리된다. 이것은 2 곱하기 5와 2 곱하기 1이 정수마드 8에서 같은 중복 결과를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숫자 2는 정수마드 8에서 인퍼스가 없다. 우리가 집합을 2로 곱하면 결과가 중복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수마드 p, p가 소수가 아니면 하나의 필드를 형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일부 원소는 멀티플리커티브 인퍼스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소수목의 여러 구성원으로부터 필드를 구성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